자 가자 자 크리스타부터 무조건 구해 어 아르민 들어왔네 아르민 들어왔어 잠깐만 구한거 아니야? 크리스타? 오케이 됐어 간다 여성시대 빼 아 잠깐만 여자가 신데 오케이 그래도 여성시대 크리스타 B급이지? 어 자 여성시대 갑니다 본부도 상당히 위험한데 야 쟤 버립니다 여러분 그냥 쟤 버립니다 쟤 버려요 한명은 버려요 한명은 버려 어쩔수 없어 지금 본부상태가 너무 안좋기 때문에 한명 버려야돼 와 에렌이 엄청 키줍고 다니네 흐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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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탈 흐앗 흐앗 흑앗 흑앗 하아아아아아 하아아아 하아 좋아 크리스탈은 내가 구한다 내가 구한다 이 자식들아 얘가 보스네 지금 보니까 얘가 보스야 얘 부위 파괴하자 어우 좀 위험한데 아 칼이 없네 칼이 없어 오케이 파이 노려 파이 되게 단단하네 팔이 목보다 더 단단한데 무슨 템을 꽁꽁 숨겨놨길래 이 자식이 오 뭐야 아이템이 없어 아이템이 없어 아이템이 없어 아 오 아르민이 나 치료해줬어 그 와중에 아 잠깐만 잠깐만 위험한다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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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민이 아아아아아아 아 안되겠다 이거 목덜미만 물어 이거 안되겠어 위로다 죽겠어 너무 너무 쎄 애들이 와아 미쳤네 이 게임 이거 아아아아 미쳤네 이 게임 이거 잠시만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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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떨어지는 애들부터 시작하지 안되겠다 오케이 애들 지금 다 잘 버텨주고 있어요 아주 듬직해 뭐야 뭐야 누구야 어 아아 구했다 구했어 누가 구했어 나말고 자 잔챙이 아웃 아아 구해내 에렌 있다 에렌 있어 뭐야 코니 그렇지 에렌 나이스 가자 와 에렌은 오지게 날려내네 아 칼날이 없어 칼날이 없고요 어떠셨어 어머나 오지게 날 responsabil 가자아! 자, 합성 야, 얘 죽여야돼 오케이 얘를 진작에 죽였어야 됐네, 얘를 오케이, 목덜미 노량, 목덜미 노량 아, RM은 진짜 좋다 좋았어 어, 뭐야 너가 쓰러지면 안 되지 빠져나, 죽어, 목덜미 얘가 강하네, 얘가 강하네, 얘가 강해 됐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좀 빡셌네요 아 좀 심각하게 빡셌어요 물량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짜증나 짜증나, 이것들아! 으 고마워요, 유튜브에도 와주셔서 희망이네 희망이네 아, 이번 미션은 물량 진짜 많았다 특급철 최고급 레어메탈 특수 가공 가죽 거인의 피부조각, 뭐 오케이 자, 지금 26명 정도 보고 있는데 여러분, 트위치는 추천 같은 거 없죠? 트위치는 뭐, 좋아요 같은 버튼이 있니? 다행이야, 본문 아직 무사해 자, 텐 상황 좀 보죠 트위치는 그런 거 없나? 나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진짜로 그래, 부담없이 방송하면 되는 거야, 트위치는 아프리카는 또 그런 게 항상 있어야지 힘들거든 상급옥철, 초경질의 결정 아, 상급옥철과 초경질의 결정 잠깐만, 저거 지금 살 수 없나? 상급옥철을 살 수 있네 상급옥철을 살 수 있네 아까 몇 개 필요했나? 한 이 정도 필요했나? 어차피 뭐 돈이야, 뭐 남아 돈이니까요 초경질의 결정이 아홉 개나 필요한데 한 개밖에 없어 이거는, 무조건 미션에서 나와 없잖아 팔로우 같은 게 있어요? 그거 혹시 눌러주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 좀 눌러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건 없어 이템은 없어 특급, 흑금죽 이거 있을 거 같은데? 한 개 잠시만 써봐 없네 그러면 9개를 다 파밍해서 모았다는 거네 결론은 결론은 파밍이다 예정대로 모두 보급을 마치고 출발하나? 오케이, 알았쓰 저 거인이 또 날뛸 것 같아 존재감샷 존재감샷 아, 팔로우는 즐겨찾기 같은 개념이고 구독은 월간 구독 같은 거라고요? 아, 그렇구나 구독 버튼은 제가 알기로는 파트너 BJ가 돼야지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모르겠네 맞나 모르겠네 팔로우라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이 부탁드립니다 코스 봐, 약해, 전혀 약해 보이지가 않아 뭐야 아, 여기서 나와주는구나 쟤? 여기 마다 이제는 직접 거인이 되는 거야 이제는 직접 거인이 되는 거야 가 을루와 구아 힙 love 와 제1장, 제5와 포효 크으 개가리를 그냥 연속공격 날려버려 일로와 던지기 들어가 해피 들어와 아 이것도 되네 이렇게 한다면 해피한다면 돌격도 돼 공중에서 점프 공격 뭐야 아 오케이 자 공중 공격 한번 갑시다 어이 자식들 어 잠깐만 체력이 이렇게 없단 말이야 뭐야 난이도 무서워 야 이거 무조건 해피하면서 싸워야 된다 이거 무조건 해피하면서 싸워야 되네 무조건 해피하면서 싸워야 돼 상대한테 맞고 튕겨나가면 그만큼 데미지가 상당해요 지금 보니까 오케이 됐어 아 제대로 때렸다 아주 잠깐만 야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야 어? 이렇게 한번 내면 거의 죽겠는데 이거 됐어 일어났다 일어났다 락곤 없나 락곤? 짜아져 이씨 너는 짜져 있어 너는 짜져 있어 이 자식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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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찬다 체력 차 어디서 아까 누가 뒤치게 왔는데 좋아 좋아 해피해 주고 이렇게 좀 더 재밌게 하자고 게임을 전략적으로 그래야지만 이길 수 있으니까 좋아 좋아 좋아좀 잘 못끝해 어우 가암 하암 헛 일로와 너 일로와 일로 내려와 이로 올라와 이자식아 내가 내려간다 이자식 들어 던져 그렇지 약간 저거 레슬링 기술 같다 자 집하 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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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건물 부숴버려 그냥 미안합니다 건물주님 길이 막혀있어서요 길이 막혀있어서요 아 이제 좀 길이 뚫려있네 이제 시원하네요 어 오케이 여기다 몰아넣고 여기서 한번 날려 그렇지 집어 드론 던져버려 가자 거의 헐크야 니얼 헐크네 이 정도 쯤이야 야 야 잠깐만 아 여기다 레이저어택은 날렸어야 됐는데 레이저어택은 누구야 친구로 머문 기행중 있어 어 아 위험하다 뭔가 타겟이 있구만 지금 보니까 아 쟤한테 타겟을 지정해야되네 일단 여기있는 애들 싹 다 죽이고 이 자식들이 이 자식들이 아주 물량으로 그냥 얘네들은 고정이 안돼 호벌 대상이 아니어서 다 싹 없애버려 다 싹 없애버려 다 싹 없애버려 한 마리 남았다 어디야 내가 바로 임마 으아 어이네 리더야 이 자식야 나와 너야? 어딨어 아이고 잘도 올라가셨네 잘도 올라가셨어 한번 내려오셔봐 내려오셨어? 갑니다 빠이 어 뭐야 살았어? 살았으면은 일어나지 마세요 평생 누워만 있어 누워만 겸손한 자세로 언제나 금년 성실하게 이 자식아 임마 말을 잘 들으란 말이야 형 말을 좋아 그냥 집어서 바닥에다가 그냥 일어나 이거지 그냥 일로와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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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수고해요 도움이 아냐 나를 救해라 리카사 빨리 Der그레이로 그巨자 관mon 은 트위치 오늘 방송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트위치로 방송이에요 그巨자의謎을 그의 흔한 기준을 다 Block 겸우 이런 병기가 아군되면 미치지 대포 달고 다니는 거지 대포 움직이는 거지 어? 아니 원래는 아프리카 다음파다다가 거의 다예요 방송 왔다갔다 합니다 이제 또 트위치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엘은 거인의 정체잼 ynen 했다 어 stepping 오 으 아 아 으 으 으 여자잼 이래서 여자친구가 있는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저렇게 거인이 됐다가 쓰러져서 의식을 잃을 수 있는 순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자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뭐야 이게 바뀌어버리네 폭풍이 안되가지고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나중에 볼게요 자 클리어 트위치 아 트리플S 오케이 트위치 방송은 뭐 요새 뭐 다들 열심히 방송하고 있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데서 방송하고 싶어서 한번 다 노력해보는 거니까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면 고맙겠습니다 엘렌의 집중이 추가됐네 집중이 뭐지 결전의 봉화 유지시간이 늘어난다 아 엘렌 아직 깔게 많네 두개나 더 깔 수 있잖아 거인화 기능도 있었네 가능 있었구나 아 내가 엘렌을 너무 안쓰니까 저 기능이 있는지도 몰랐어 엘렌은 근데 연타가 안되는 것만으로도 너무 치명적이야 솔직히 거인화를 영구적으로 쓸 수 있으면 모르겠으나 게이지를 채워서 쓰는 거면은 그것도 사실상 진진격 모드에서 좀 쓰기 어렵지 않나 아르민 항상 엘렌과 미카사에게 보호받으며 살아가는 노비 우수한 분석력과 명확한 판단력을 겸비하고 있다 입을 봉인당했네요 얼른 일단 나는 모두 모두 모두에게 살아낼거지 그래서 저처럼 재아인들에게 부족하였는데 발견해주신 자아 엘렌, 엘렌의 몸을 움직여 바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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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미 내가 왜 이렇게 뭐지 여러분의 눈이 뭐지 전혀 기억이 안 나나봐 나의 모습을 보여주신다 그저... 내가... 인덕이! 인덕이! 그래, 나의 모습이 없어 당신은 모르겠지 아무도 없지 않아도 그는 내거에 대해 말하지 않으니 헐 야 얘가 그렇게 직책이 높냐? 이거 뭐 사람 목숨을 뭐 미친 어 어떡해 그냥 같이 죽자 죽자 컨셉인데 같이 죽자 컨셉인데 같이 죽자 컨셉인데 흥 스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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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사노 리얼 뼈다귀 스사노 진짜 진짜 스사노 같다 진짜야 진짜 스사노 같아 진짜로 위로 붙으니까 저렇게 그 가운데에 뼈다귀 가슴뼈 있으니까 진짜 스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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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스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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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움직일 것 까지 다 생각했네 어떻게 살지?